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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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가 한 명 더, 한 명 됐어요. 중국... 이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? 아, 무신대, 비팔시면 안 돼요? 아, 기자들도 이거 안 하거든요? 네. 안녕하세요. 이건 privat, 제 inc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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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적으로 천천히 찍어 죽여놓고 누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사항을 완전히 대책을 도와드릴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철저하게 중요하게 저희는 헌법재판소입니다. 이 일도 바로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도 요새 요새 맛있겠습니다.